아 맞죠? 아 지금 수비수에 다리 맞고 이야, 그런데 첫 경기에서 지금 역전이. 역전을 했어요, 지금. 이야, 2대1 재미있다, 재미있어요. 어, 시안이 어디로 가나요? 우리 팀이 콜라! 우리 팀이 콜라! 우리 팀이 콜라! 네가 콜라! 아니야! 나 쉬고 있었는데 누가 콜라! 나 쉬고 있었는데 누가 콜라! 나 쉬고 있었는데 누가 콜라! 아, 끝났어요, 끝났어요. 아, 끝났다. 라이언킹의 F씨가 우승을 거뒀습니다. 근데 시안이 표정이 좀 안 좋아 보여요. 무슨 일이 있나? 시안이 오늘 축구를 하면서 오늘 누가 제일 잘한 것 같아? 음... 제2. 제2? 나는 골 한 개도 못 넣는데. 골 못 넣어서 괜찮아. 시안이는 항상 집에서만 했잖아, 혼자. 네. 친구들하고 이렇게 같이 하니까 뭐 느낀 점 있어? 네. 나 못하는 걸요. 잘 뛰고 싶은데 마음처럼 안 되니까 많이 아쉬웠나 봐요. 그렇죠. 처음 마주하는 이 감정이라 정말 많이 속상했을 것 같아요. 시안아, 아니야. 시안아. 아빠가 이제 시안이 많이 가르쳐 줄게. 잘했어요, 시안이. 아빠가 봤을 때 잘했어. 다음에 또 축구하면 어떨 것 같아요, 시안아? 골 늘 것 같아요. 하루 동안 재밌었죠? 네. 저는 즐겁게 했습니다. 그렇지. 이렇게 즐겁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알았죠? 이게 즐거운 추억도 이제 만들었으니까 우리 지금 다 같이 그럼 파이팅 하면서 끝내볼까? 하나, 둘, 셋.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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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은아, 여기가 천생연분 마을이야. 천생연분이 뭐야? 천생연분? 떨어질 수 없는 거야. 떨어질 수 없는 거야. 떨어질 수 없는 거야. 떨어질 수 없는 거야. 나은이랑, 아빠랑, 마마랑, 건우. 천생연분. 천생연분. 어, 어, 온다, 온다. 아빠, 비 와. 비 온다, 비 온다. 대피, 대피. 아빠가 너네 유기농 채소 따가지고 맛있는 거 해 주려고 했는데 날짜를 잘못 잡았다. 직접 채소를 따서 체험할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해서 찾아와 봤는데요. 오늘은 정말로 애들의 입맛에 딱 맞는 요리를 선사할 예정이니 주호세끼? 아. 주호한끼. 주호한끼. 주세요. 주호한끼를 위해 찾은 이곳은 직접 딴 채소들로 요리를 해 먹을 수 있는 자연주의 농촌체험 마을이래요. 천생연분 마을이잖아. 나를 믿고 있는 너에게 아빠가 또 노래까지 불러주세요.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정말 무한한 마음 아따팔해. 하지 마. 야, 또 오자. 여기 왔어. 하지 마. 저도 저 부분 하고 싶었어요. 알았어, 안 할게 안 할게 안 할게. 나나 같이 가, 같이 가. 우리 이거 따서 밥 만들어 먹을 거야. 오늘 자급자족. 주호한끼의 첫 번째 재료는 바로 연잎인데요. 응, 연잎밥 좋죠. 나은이 엄청 같다 할까?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아빠가 이렇게. 오, 저렇게 직접 따고. 나은이는 머리 위에 뭐 함부로 올리지 마요. 다 광고가 되니까. 뭘 해도 잘 어울리지 마. 뭘 해도 예뻐요. 양궁이를 뒤집어서 어디 예뻐요. 나는 잘 어울리네. 아빠 봐봐. 아빠 잘 어울려? 잘 어울려? 우와. 잘 어울려지 아빠. 잘 어울려지 아빠. 잘 어울려지 아빠. 잘 어울려? 어, 맞네. 우리 이걸로 밥도 해 먹어야 되니까 몇 개 더 따자. 오케이. 어휴, 힘이 들어와요. 어휴, 이거야, 이거야, 이거야. 어, 내가 힘 세. 힘 세요, 진짜. 엄청 힘 세다. 잡아, 잡아. 자. 어휴, 땡자. 따. 아, 빨리 됐다. 이거. 아, 해보자. 아, 자. 아, 자. 아, 빨리, 빨리. 좋다, 좋다. 여기 봐봐, 나와나. 옆에 봐봐. 옆에 봐봐. 상추랑, 저게 엄청 많지. 이런 거 다 따서 먹은 거야. 주어 한 끼 두 번째 재료. 채소들을 딸 수 있는 텃밭에 왔는데요. 이거 이름이 뭐야? 이거 상추. 상추. 상추를 먹을 만큼 마주 끝에 잡아라. 딱. 오케이, 털어. 이거는 뭐 직접 따서 밥 맛도 더 있겠네요. 그러니깐요. 진짜 좋은 체험이다. 건우는 어디로 가야 돼? 아! 아, 저기 또. 오케이, 털어. 네. 여기はい industry to live. 저 syntológica. 쩔어. 이거 좋고 아스테이. 하하. 아, 이게 아스테이. 하하. 고맙습니다. 그렇죠. 네. 아, 그래서. 나 하나 이것도 하나 뽑아 업무 지시 내리는 거예요 지금 업무 명령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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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소리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 소린가? 분명히 이 소리가 났는데 찾아가는 구나 그 소리를 어 비슷해요 비슷해요 으음 아 짠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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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누야 너 뭐해 여기서 누나 이거 다 땄는데 거누야 그거는 도리잖아 가자 가자 하나 둘 셋 짜잔 거누 우와 한번 봐봐 우와 뭐야 우와 우와 토끼도 있네 토끼도 있고 우와 했어요 하나 둘 셋 뭐야 뭐야 뭐 있나붓네 오우 소리가 문가 가라고 아 어 돌도 죽어 오구오구오구 오구오구 나한테 돌드즈구 여기 다 모여있는 거구나 여기서 달걀 꺼내 먹을 수 있으니까 나은이가 한번 달걀 가져와 볼래? 응 거누랑 같이 들어가도 들어가 봐, 아빠는 어떻게 튀기고 있냐 동물 만날 땐 항상 네 발로 인사를 먼저 해요 아빠도 들어와 봐 어? 아빠 무서운데? 물을 왜 닫아요? 무서워 무서워 뭐가 무서워 아빠 무섭다잖아요 어? 거누가 살짝 겁먹은 거 같은데요? 아, 그때 트위스에서 공작이 만났었잖아요 그때 많이 놀랐었는데 그 생각 났나 보다 아 비슷하게 생겨서 계란 여기 있는데 몇 개 있어? 어, 세 개 아휴 진짜 못하는 게 없네요 나 이거 했어요 너무 기특하다 이제 요리하러 가자 은우야 냠냠 봤어요 잘해요 지금 누구랑 얘기하시는 거예요? 죽음 이게 사람과 정성이 들어가 자랑해 지금 뭐야? 1인방송 하시죠? 뿌듯한가 봐요 아, 저거는 맛있죠? 연잎에 싸서 삼겹살 저렇게 삶으면 맛있죠 된장 풀고 아, 제대로 하시는데요 오늘? 잠깐만 우리 나은아 아빠 된장찌개 만들 건데 감자가 안 가져왔는데 응? 나은이가 건우 데리고 감자 좀 캐와 그러면 그 사이에 아빠가 요리하고 있을게 알겠어 누나 손잡고 감자 캐로 가는 거예요? 손잡고 누나 손잡고 갔다 와 봐봐 봐봐 나 할 수 있어 알았어 건우도 잘 가르쳐주고 응 아프다 하이 아기 하이 하이 저게 할머니 있어 할머니 앉아있어요? 네 이쪽으로 오세요 우리 이렇게 손잡고 있어요 와 많다 와 아니 어쩜 저렇게 한도 훑으니까 막 나오네요 응? 그냥 누나 큰 거 찾았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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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그 와중에 또 돌이에요 건우 그거 돌 아니잖아 우리 이거 필요해 아 큰 것만 닿네 진짜 아휴 진짜 손도 야무져요 간자 많이 했다 아이고 이 정도면 간자찌개를 끓이겠는데요? 오늘 정말 우와 아 이제 감자만 넣으면 되는데 오고 있어요 오고 있어요 아빠 왔어 왔어? 잘 캤어? 어떻게 캤어? 하이 하이 나은아 좀만 기다려 아빠 빨리 이거 감자 빨리 넣어야 되거든 이제 아빠 다 만들었다 이제 밥 먹으러 가자 나은아 아 맛있겠다 우와 오늘 주호 아빠 진짜 재미로 생각까지 하시는구나 네 나은아 이거 아까 나은이가 저기서 딴 거야 나 아빠 진짜예요? 네 봐봐요 짜잔 안에 밥이 있지 연잎밥 아 뭐야 건우 한번 먹어봐 아아 아아 어때 맛있지? 그래 너네 아빠 음식을 안 좋아할 수가 없어 하하하 하하하 박주호씨도 하하하 자기 자신을 굉장히 사랑하세요 하하하 아빠 아빠 나 만들어 잘 만들었대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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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순간 자연과 교감하고 맞아요 아유 잘 먹는다 한입 넣고 또 교감하고 씹으면서 교감하다가 다 먹으면 또 한입 먹고 이거 나한이랑 아빠랑 같이 맛있겠다 아이들과 함께 먹지 내가 직접 닿지 내가 요리했지 얼마나 맛있겠어요 내가 뽑아서 맛있어 맞아 나한이가 뽑았지 나한아 저번에 먹었던 염통이 맛있어 오늘 아빠가 만든게 맛있어 아빠 아빠 저게 그냥 아빠 이게 아니고 아빠 씩 씩 권우랑 나은이랑 지금 기분이 굉장히 좋네요 아이고 아이고 기분 굉장히 좋네 아이고 배 꺼질라 아 다음 만나볼 가족은 윌벤져스인데요 벤틀린은 모닝궁 윌리엄은 나도 씩 씩을 해 모닝 씩 모닝 씩 아유 혼자서 다 잘해요 아유 건강해요 아빠 어 잠깐만 아빠 갈게 네 이제 이렇게 된 김에 그냥 청소하자 그냥 버리고 그냥 버리니까 편하네 스토리까지 깔끔하네요 지금 아유 아침부터 진짜 저 인사 받고 싶다 엄마님. 안녕. 안녕. 안녕 정확하게. 삼촌이 언제 1시 컸니? 우리가 봐도 컸지? 말도 잘하네. 삼촌이 봐도 컸어. 왜요? 배불리 갈 거 늘고 있지. 나도 할래? 그래. 조우다. 조우다. 우와. 하여 이뻐. 윌리 형은 동생을 진짜 좋아해요. 주 양육자에요. 네. 아이고. 아이고. 하하하하하. 야. 자손인 줄 알았어요. 너무 적극적인데? 아니 왜 이렇게 당황했어요. 하하하. 진짜 이제 연년생 형제의 모습이 나오네요 어 잠시려 아 잠시려 아가 여기 발음 보여 봐 아빠 나 지금 잠시려 귀 걸고서 혜연이 누워 봐 귀에 본래 들어갔나? 어 십시다 어 싫어하던데? 저렇게 귀 파면 어서와 오 좋아 좋아 어서와 저 느낌을 벌써 알아요? 벌써 알아요 저거를? 오 아 좋아 아니 얘 4살인데? 야 너 아저씨 같아 어? 야 귀지맞네 아이고 뭐가 벌써 이렇게 나와요? 재밌어? 흐엉! 너 뭐해? 저 귀 파고 있을 때 건드리면 안되는데 안되는데? 뱀뱀뱀뱀 나와봐봐 그렇게 하면 형이 아야야 이거 보고 싶지? 응 근데 소심해야 돼 지금 네 이제 뭐 의사조동이 다 되네 아 아 아 아 아니야 균 위험하니까 코를 만지는 거예요 아니야 아니야 하하하 형 왜 건드러 아 아빠 응 야야 어 벤틀리도 또 해보고 싶구나 아 너 형한테 이렇게 귀가 해주고 싶어? 응 응 내가 아이고 이제 내가 해본다고 아니야 이거 어를만 하는 거야 귀 많이 깨끗해지는 것 같은데 야 이 징립보행 불안한 게 엊그제 같았는데 그러니까요 으아 뱀 그거 뭐야 으아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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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놀랐어요 야 뭐야 미안해 아 이걸로 귀를 봐주라고? 재밌어? TT 이거 놀랐잖아 아유 공은 지금 예약은 안 돼 모르고 야 으앙 으앙 이었어 오로 아유 , 이렇게 트 그치 빠뜨루 빨리 잡아 뒤로 잡아 내가 좀 슬슬히 팍! 팍! 다음인데? 오! 벤틀리에게는 사실 수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달려시켜왔던 강철머리가 있었거든요. 그 위력을 보여줄 때가 이제 온 것 같은데요. 아, 얘는 위험해, 이제. 머리가 무기야, 머리 무기. 박치기를 좋아하냐? 이렇게 박치기 잘하면. 야! 이게 공? 자, 해봐. 오케이. 이것도 이렇게 해소시켜주는구나. 꽝! 꽝! 한 번 더! 허리로 꽝! 꽝! 고기는 안 돼. 고기는 안 돼. 어휴, 큰일 날 거였어. 어휴, 내가 왜 놀라지? 이거 총 아니잖아. 자, 업그레이드. 꽝! 꽝! 자, 업그레이드. 가. 아, 네. 이제 준비가 끝났어요. 시작! 해볼까? 할 수 있어? 응. 자. 자, 아빠 만드는. 아, 좋아요, 좋아요. 지금 아주 파이팅이 넘쳐요. 다섯. 여섯 개. 자, 이거 박치기. 아, 더 더 더 더 더 올려 더. 아직 나죠? 아, 이 정도는 오케이? 어? 이 정도는 돼야. 됐어? 그치? 좋아요, 이제 마지막은. 아, 더워야! 두두두두두두! 두두두두두!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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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치기왕스! 지금 뒤통수로. 아우! 세레머니! 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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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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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한바탕 박치기 소담을 끝낸 뒤 울벤져스네가 찾아온 곳은 어딜까요? 아빠, 왜 없어? 아, 여기. 코나 돌면 바로 나와. 아유? 아! 짬랫어! 짬랫어! 짱이지? 여기다, 여기. 도심 속 전통이 살아 숨쉬는 시장이네요. 쌤아빠 시장이 뭘 사러 왔나 봐요. 우리 장원이는 직접 짠 참기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전통시장 가면 이 기름 짜는 거 무조건 있거든요. 전통시장. 오늘 갑니다. 아우! 짬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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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주 그냥 가는 데마다 인기 만점이네. 아유, 인사도 너무 잘해요. 아유, 인사도 너무 잘해요. 아이고, 굉장히 고개 까딱까딱하는 거 봐요. 아빠, 아가한테 이거 검은 거 샀잖아. 오, 낙지도 있네. 산낙지. 그치? 아이고, 그쵸? 산낙지 보면 또 주꾸미 생각이 나죠? 맞아요. 그때 먹물 공격 받았었잖아요. 아, 저거 지금도 약간 화가 나는 거 같은데? 동작이 참아. 참아야 돼. 다시 서버릴 거야. 아, 잘 화내. 이제 넘어갑시다. 언제, 언제 이 수준 이린데. 너 언제까지 그렇게 기분 나쁠 거야? 아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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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아가야! 아가야! 형이 얘기하자. 그래, 시원한 거 좀 먹자. 시원한 거 좀 먹자. 헐크 주스예요. 헐크를 닮은 초록색 주스의 정체는 잉무초인데요. 오빠 진짜 승부해. 이거 먹으면 힘이 막 이렇게 쌓여서 건강해지는 거야. 하나 둘까? 먹어볼게요. 저거 엄청 썬데? 너도 먹고 싶어? 네. 아, 샘아빠 먼저 먹어보는데요. 아빠 맛있어? 지금 아빠가 여기 혀에다가 근육도 생겼어. 맛있어? 맛있어? 잠깐만, 먹어봐. mnie ㅋㅋ 밥 먹네. 이것도 잘 먹어 decision. finest. 맛있어? 어른 하거든요, 저거. 이거 먹어! 하나 하나, 먹어요.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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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벤토리 입맛에 잘 맞나봐요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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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밖에 없어요. 벤토리 챙기는 건. 야, 지금 아가새 졌어? 아유, 사탕 먹고 기분이 좋아졌구나. 알았어. 알았어. 너 어디 가? 야, 헤이, 여보세요? 아저씨,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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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잡아! 흥겨운 음악 소리가 어디서 나는 걸까요? 전통시장 버스팅 느낌이 나는데요. 아유, 우리 쌤아파니 역시 또 1집 가수답게 리듬 좀 타시네요.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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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구성진 가락이 우리 율벤져스 취향이 딱 맞나 봐요. 아, 노래 불러보세요! 아, 노래 불러보세요! 아, 노래 불러보세요! 아, 노래 불러보세요! 오우, 흘리엄! 아이고! 이 정도면 콜라보네, 콜라보! 트로트랑 팝송! 안녕하세요. 아, 노래 불러보세요! 얘도 소개해줘! 얘도 소개해줘! 진짜? 어헤, 라디였습니다. 네, 라디야. 무슨 소리지? 아빠 가보자. 시장에서 방울 소리가 들리네요. 네. 이게 뭐예요? 아, 이게 원앙 소리. 아, 이거 원앙 소리였구나. 네! 네! 그치? 이 소리 너무 좋다. 너무 좋지? 이게 집에 있으면 좋은 일만 생기는 거야. 귀가 그러고 손이 다 이루어지는 거. 애기들 머리도 좋아지고. 애기들 머리도 좋아지고. 해볼까? 어, 잠깐만. 샘이 아빠가 약간 좀 솔깃한 거 같은데? 아, 진짜. 원, 투, 스트리트. 그 다음에 뭐야? 원, 투, 스트리트. 그 다음에 뭐야? 수, 스트리트, 세븐, 엘, 나이, 텐. 하나 주세요. 네. 하나 주세요. 안 살 수가 없겠는데요? 아니, 그럼요. 쫄깃해졌어. 이야. 뽕튀기도 있네? 뽕튀기도 있네? 뽕튀기도 있네? 아이고, 뽕튀기 앞을 또 그냥 지나갈 수가 없죠? 뽕튀기야, 뽕튀기. 그럼요. 뽕. 뽕튀기. 뽕. 아이야. 아이야.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오늘 두 번째야, 오늘 두 번째야. 어떡해. 이거 하나 살까, 그럼? 자. 알았어, 살게. 얼마예요? 2천 원이요? 좋아. 좋아? 좋아. 이거 먹으면서 갈까? 네. 아가, 초콜릿. 나도요. 아가, 먼저 하자.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이고. 우리 또 소중한 장바구니 까먹었네. 신났어요, 지금. 너 어디 가? 아니, 샀잖아. 샀다고. 정 있어? 오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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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돼. 다 끝나줘. 그래, 이거. 그렇게 가져가면 안 돼.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안 그럴게요. 안녕! 그럼, 아빠. 한 공기 샀으니까. 이거 똥 싸. 똥 싸. 이게 무슨 소리야? 똥 산다고? 너 이런 똥 본 적 있어? 이 똥은 먹으면 되게 좋아. 똥. 아빠, 이거 뭐예요? 이거 장기름 짜고 남는 거, 이거야. 거름. 참기름 짜고 남은 깻목이구나. 이거 똥 아니고, 이거 거름이야. 거름. 역시 샘아빠는 깻목을 저렇게 해. 똥 냄새. 무슨 냄새야? 냄새 맡아봐. 좋아? 거름 뭔지 알아? 이거 원래 시로 만들어가지고 이거 짜고 남는 거, 이거야. 대단해요, 진짜. 샘아빠는 모르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요. 이거 과일 잘 자르기 위해서 이렇게 여기 던져놓고 이렇게 영양 받는 거야, 과일들은. 이렇게 하면 과일 제일 잘하는 거야. 저희 장기름하고 들키름 하나만 주세요. 발매 이거 되게 좋아야겠다, 윌리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자. 한번 먹으러 갈까? 가자. 어, 아빠 이거 뭐야? 이거? 잡은 치킨이에요. 뭐예요? 메추리. 메추리요? 윌리엄의 눈길을 사로잡은 건 바로 전통 시장의 별미, 메추리구인데요. 네! 네! 아빠 먹고 싶어. 한번 먹어볼까? 어, 며칠이 안 갔지? 벌써부터 신났는데요, 저거. 먹겠다고? 이거? 응. 푸짐하게 아주 그냥 닭껍질 튀김까지 시켰어요. 알았어, 잠깐만. 이거 진짜 시장 음식 제대로다. 빨리 닭껍질 튀김. 빨리 닭껍질 튀김. 잠깐만, 잠깐만. 알았어. 왜 이렇게 고프하냐? 좀 더 구워야 돼. 이거 싶지? 안돼, 아직. 아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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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 오늘 진짜 헐크 같은 느낌이야 이거 이모초 효과, 이모초 효과 그런 거야? 이거 닥치보다 담백하고 식감은 좀 쫄득쫄득하네 그치? 어우 감사합니다 치킨 껍질 이 뺏겨가지고 튀겨서 이렇게 먹는 거야 이거 마시죠? 이 닭껍질 튀김이 요새 SNS에서 진짜 핫해요 먹고 싶다 맛있어? 마삭 마삭해 자, 양손으로 가 양손에 쥐고 먹어야죠 그래야 먹트리죠 양손 껍질 얘는 푸드 파이터 동치미 아, 믿겠나 보다 동치미 칩? 매운 옆에 이거 이거? 매운 옆에 이거? 근데 동치미가 여기에 있어요? 어? 저거 양파 아니에요? 나 그거 하얀색 뭔지 알았나 보다 아이고 맛있어? 무슨 맛이야? 아, 매워 아, 매워 이거 맛있잖아 아, 매워 이거 맛있잖아 아, 매워 아, 매워 아, 매워 아, 귀여워 그래요 매울 때는 콩나물 원샷이 질립니다 야 아이고 아, 다 없었어 얼굴에 좋아 좋아 야, 좀비 아, 좀비 아이고, 완전 콩나물 좀비 윌리엄이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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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래? 이것도 맛있고 이것도 맛있고 이것도 맛있고 장난성이에요 나는 여기 어딘지 알아? 몰라 몰라? 여기 자연의 키즈카페야 자연의 키즈카페라 우와 우와 거 봐 건우 신났네 우와 나? 근데 나무잖아 여기 키즈카페 아니잖아 여기 키즈카페가 있어요? 키즈카페야 여기 자연의 키즈카페야 너네 몰라서 그래 여기 근처인데 자, 좀비 나가보자 아, 뭐 이거 좀 뭐 남량특집이에요 갑자기? 아 아 아 그렇죠 여기도 노는 데야 키즈카페야 아 여기서 논다고요? 여기 맞나보다 여기 맞네 자연숲 키즈카페 가자 여기 이상해 아, 안 이상해 아빠 믿고 따라와봐 아, 안 열려 기다려, 기다려 응 문이 안 열려 기다려, 건우야 나와봐 당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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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겨 당기는 문인데 밀어서 들어가고 있어요 아, 대단합니다 아, 대단합니다 역시 우정가족이에요 아, 대단해요 아, 대단해요 아, 대단해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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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 하면 어떻게 해, 건우 혼자 하면 어떻게 해, 건우 자, 나은이는 당겨서 들어가자 같이 가, 같이 가 아, 뛰자, 뛰자 키카 오면 본능적으로 건우 띕니다 그니까 아이들이 생각하는 그 키카가 아닌데 봐봐, 여기 키즈카페 아니잖아 여기 키즈카페야 여기 키즈카페야 키즈카페 아니잖아 우리가 항상 가던 데랑 조금 다른데야 하필이 무슨 조금 다른 곳이야 뛰면 안 돼, 뛰면 안 돼 우와 아직 들어가면 돼, 뛰면 안 돼 남이 아파 그치, 맞지? 키즈카페 맞지? 이게 뭐요? 이곳은 자연 속에서 100% 수제로 제작한 놀이기구들을 즐길 수 있는 친환경 숲속 놀이터인데요 자연 사랑하는 건나블리안타는 딱 맞는 곳이네요 놀이터다 이리 와봐, 이리 와봐 건너야 어, 야, 신발 어디 갔어? 헤블리, 헤블리 어, 신발 어디 갔어요? 건너야, 건너야, 기다려 봐 건너야, 신발 신고 가야지 맞지? 키즈카페 맞지? 여기만 해도 있었는데? 이거 웬 마술이에요, 이게?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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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벗겨졌는데 헤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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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블리 아, 소리 타다 건너야 얼마나 신났으면 신발이 벗겨진 것도 모르고 논거예요 위험해 오케이, 신발은 꼭 신어, 알았어? 응 가자 야, 여기 와봐, 여기 와봐 나 어떻게 하는지 알아 어떻게 하는 거야, 너 와봐 이렇게, 이렇게 우아 나의 짓이 피해야 하는데. 건너면 안 돼. 건너면 다쳐. 건너면 안 건들고 하는 거야. 건네지 마. 건너한테는 그냥 건드리는 놀이네요. 나은이 제대로 하네. 오, 잘한다. 나은이 잘하네 이제. 건너야. 안 돼, 다가 안 돼. 약간 짜증도 났어요, 지금. 아빠 안 닿지, 봐봐. 아빠 안 닿지, 봐봐. 다 건드려요, 다 건드려요. 잘 보고, 밑에 잘 보고 가야 돼. 나은이가 찍고 싶은 거, 이거 목에 차고 한번 찍어봐. 목에 차고, 건너도 목에 차고, 건너가 찍고 싶은 거 이렇게 해서 찍어. 직접 사진 촬영도 할 수 있게. 너를 찍고 싶어? 이렇게 찍어야 되고, 아빠 이렇게 찍어야 되고. 이렇게 찍어야 되고. 이렇게 찍어야 되고. 이거 뭐 있다? 뭐, 뭐? 어? 새 있다, 아기새. 만지지면 안 돼, 이거 만지면 안 돼. 그냥 보기만 해야 돼. 그냥 보기만 해야 돼. 아기새들이에요. 엄마 기다리나 봐. 아, 예. 우와, 귀엽다. 엄마 없대. 엄마 없대? 엄마 없대? 엄마 없대? 올 거야. 엄마 밥 가지러 왔어. 진짜 귀엽지? 엄마? 엄마. 엄마. 애기들. 내 아기 들어가. 동이야. 아빠 갔다 왔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우리 어쩔 줄 모르는 거야, 지금. 밥 달라고 하는 거 봐. 밥 달라고 하는 거 봐. 밥 달라고 하는 거 봐. 이효아, 밥 달라고 하는 거 봐. 그치? 새들이 입 벌리지? 아, 하지. 진짜 애기야, 찍어. 어, 나은아. 찍어봐. 그렇지, 그렇지. 어, 이런 거 찍어야지. 나 이 새들 좋아. 이 새들 좋아? 어, 새들도 나은이 좋아하는데. 응. 튼튼하고 길고 가면 안 해. 응. 나중에 울산 날아와. 우리 그릴게. 어, 울산까지. 여기 놀고 싶어. 탈 수 있어, 나은이? 응. 그래야. 혼자 올라가 봐. 아빠 옆에 있을게. 아빠 옆에 있을게. 아빠 옆에 있을게. 갑자기 아빠는. 성공! 우리 그리하면. 아빠, 잘생겼지? 응. 안녕, 해. 아, 잘하네. 나은이는 뭐, 포기가 없어요. 일단 다 시도해봐요. 이렇게 잡을게. 또 나은이 뭐 해볼래? 저거. 어디? 저 위에 올라가는 거? 여기 뭐예요? 이거 회장근혜예요, 회장근혜. 이거 뭐예요? 회장근혜? 이거 회장근혜예요, 회장근혜. 애들, 애들 타는 거예요? 어른도 탔어요. 어른들도 탔어요. 아빠 타봐, 아빠 타봐. 뭐 어떻게 하면 돼요? 아빠, 아빠. 너무 좀 살살 죽었어. 네? 고소공포 찍었어요. 옆으로! 넘어질 것 같은데? 사연이 다 넘어질 것 같은데? 저거 무섭다. 잠깐 땅이 갈 것 같아. 얘들아, 잠깐만. 아빠 무서워?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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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아이고 어지럽겠다. 좋아. 좋으면 내려가는 거야? 너무 무서워. 어? 어휴. 건우도? 아빠가 불안해 타는 거 봤으면 무서울 텐데. 건우 살살 해볼래? 다 봐. 아니, 건우가 탈 수 있어요? 어? 응. 이거 맞추잖아? 오, 잘 탄다. 오, 잘 탄다. 오, 너무 잘 타네. 오늘 안 무서워? 오, 용감하다 그래도. 건우야, 달 버러. 뻗어. 아, 뻗어. 발도 뻗어. 벗어. 뻗어. 뻗어. 발뻗어. 벗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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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우야, 너 아까처럼 달 벗어. 아, 귀여워. 자, 오늘부터 버더가 표준어입니다. 자, 뻗어 아니에요. 버더가 표준어예요. 아이고. 다리는 잘 뻗네. 건우야, 놓으면 안 돼. 왜냐면 너, 떨어져. 그럼, 떨어지면 큰일 나. 나도 동생 걱정하는 거 봐야 돼. 다리도 버더. 아이씨, 이제 가셔야죠. 아이씨. 아이씨, 뭐하냐. 자, 이번엔 숲속 레펠 타기에 도전하는데요. 네. 사랑하는 사람 이름 부르면서 아아 하면서 가는 거 알았어? 네. 어? 준비됐습니까? 네. 자, 사랑하는 사람 이름 부르면서 내려오세요. 백주허. 오, 박주허래. 아, 진짜 좋았다 부럽다. 내려오세요. 백주허. 백주허. 에이. 오, 우와. 잘 탄다, 나와라. 진짜 사랑스럽다. 최고, 빨빨리. 아, 잘 탄다. 아, 진짜 잘 탄다. 오케이, 알았어. 건우 태워줄게. 오케이, 알았어. 건우 태워줄게. 아, 이거 건우줘 레펠 타게. 잘 넣어. 오우. 아, 뭐 좀. 겁이 없나봐요. 오우. 이제 왜 그래? 오구구구. 준비 됐어? 준비 됐어? 준비 됐어? 간다. 사랑해. 사랑해.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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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정 신났어요. 아유. 너무 재밌겠다.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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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났어요. 손 봐. 구내 꼭 잡아. 레디. 고. 우리 나은이 누나가 세게 가려고 반동 줘서 밀어주네. 재밌어? 데뷔에서 뭐 데뷔? 어? 그래서? 커튼 데뷔. 잘했어. 놓erte. 엄청 큰일 날에서. 아아아. 주 와아!!! any girl, 진짜. 아이, 진짜. 정말 사랑이 넘치네요. 가자. ect. 그냥 잘했어. tämä. 이번에 도전할 코스는 그물미구롬리 tr인데요. 어, 코스가 ung 짓지 않은 거 같은데. 단 survey He Abst Teams park nos in 2-2. 탑 지 sending지를 прис empresa 다rios. 힘내. knee 아빠! 오오, 벌써 거기까지 갔어? 아 그렇죠. 건우가 또 이걸 안 할 리가 없죠. 경사가 좀 있어. 조심조심. 아 항상 방심해서는 안 되네 나와나. 조심조심 천천히 가. 거기가 좋아. 천천히 해. 짜잔! 짜잔! 나 여기 벌써 갔나? 우와 힘들다리. 건우 조심해. 조심해 보세요. 벽이 위험해. 나은아 너도 조심해야 돼. 초행길인데 지금 벌루부터 신경 쓰고 있어. 어우 잘한다. 아 진짜 약을 닦이다. 어? 왜? 건우 왜? 괜찮아? 괜찮아? 아 진짜 좋아. 아 진짜 좋아. 신발 잡았다. 신발 잡았다. 우유 아우 이제 부위. 하아 어머나. 다시 도전하는데요. 뭘 폐기하나요? 나야 벌써 다 했어? 밀레도 배웠겠다 오우 잘하네 그누이 또 편안하거든요 누워있으면 누나가 잡아줄게 이렇게 함께 하려고 천천히 잡아 잡으면서 옆에 잡고 관객 잡고 또 건우 챙기려고 다시 뒤로 왔어요 구구구구구구 너도 못해 건우야 오우 했어요? 지금? 이게 넓네 건우야 일로와 할 수 있어 숨잘 숨잘 아이고 권을 또 정확히 정확하게 또 찍어줘 힘든데도 귀엽고 해요 아 이거 너무 경쟁졌는데? 할 수 있어 힘내 화이팅 누나가 찍어줄게 누나가 찍어줄게 누나와 함께라면 진짜 못 갈 곳이 없네 아 다 왔어 다 왔어 발 보이네 올라갈 수 있어 올라가 너가 해 아 어떡해 뽀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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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뒤로voy 난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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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으아 으응 으흪 으윽 줄 Roc 개수사 올라가 잘imoto turn 미 Expert суп ein 무발목 발목이 힘을 받쳐주는 거에요 아 망원지어파지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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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줄 보인다 아버지 내가 볼게 나 안 보여 뭐야 아버지 뭐야 보이지 진짜 뭐 보여 보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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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보여 응 망원경 서오죠 건우는 뭐가 보여 아 안 보고 있어 봐봐 우와 어디 가보자! 굳이 지금 편지를 망원경으로 보는 거예요? 놀이터에 쉴 수 있는 공간이 있나 보다 좋네요! 잠깐 쉬어가고 먹을 것도 먹을 수 있고 놀았으니까 배고프죠? 먹어줘 손은 왜? 손을 왜 먹어? 나하나 이번엔 못 하고 싶어? 이거? 이거 한번 해볼래? 한번 해봐 돋보기도 보고 과자 먹고 세상 천국이네요 남은 도전 마이핑 물이 없어서 머리를 할 때 시끄러워 물이 없고 저녁에 휴가히 천사다 천사 진짜 진짜 천사예요 나하나 재밌었지? 헉! 곰 잔다! 곰 잔다 완전 자연인인데? 응 집 해 곰을 이 집이가 좋았나 봐 잘자 아 아 아 오케이 잘 봐 이젠 네 맘이 파도처럼 밀렁하게 될 테니까 네 맘을 위로 뻗지 난 완벽하게 찾지 손가락을 가고 들어 그린다 또 다시 한번 뻗지